두 나라가 있습니다.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38위국 중 백신 접종률 38위와 35위. 두 나라 모두 백신을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 처지입니다. 하지만 백신이 부족한 같은 상황에서 지도자의 태도는 달랐습니다. 한 지도자는 사과했고 한 지도자는 사과하지 않았죠. 일단 부족함을 인정해야 그에 맞는 해법도 나오는 거 아닐까요? 오늘의 한마디는 남탓 리스크로 하겠습니다.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도 뉴스에입니다.